이렇게 안세형 선수 얘기 쭉 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안세형 선수 관련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국회로 가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정치권이 안세형 선수 관심 갖는 건 좋은데 혹시나 혼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지 우려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부분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안세형 선수 관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 장관은 이번 문제는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만큼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세형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정우 의원은 선수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고 협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도 안세형 선수의 아픔을 듣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며 공개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영수회담이 그러면 상사가 되는 겁니까? 서영수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수회담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금 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공식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당대표가 정식 취임한 뒤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어제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장병들과 체육활동을 했는데요. 앞서 전통시장을 찾은 데 이어 군 격려를 하며 민생과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